대회 참가자들은 금수산 태양궁전과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, 문화를 보여주는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게 됩니다. 그를 통하여 그들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. 대회 기간 주체사상용구 조직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도서 및 사진전시회, 친선연합 모임, 자담회 등 다채로운 모임들이 진행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준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대회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.